자, 두 친구 해고 처리하세요. 해고라뇨? 아까 들으셨지 않습니까? 그쪽에서 먼저 폭행을 가한 거라고. 이번 일은 그냥 징계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. 고객의 집 앞이었고 회사 유니폼을 입고 싸웠습니다. 이보다 더 명확한 해고 사유가 있습니까? 혹시 동현 군 때문입니까? 아까 들은 얘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며. 정과자란 얘기. 제가 그런 얘기를 신경 썼더라면 회사에 그 친구를 들이지도 않았을 겁니다. 알고 계셨어요?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회사에 그 친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? 그럼 왜. 동현 군하고 재민 군은 창업 때부터 함께해온 직원들입니다. 그런 직원들을 이렇게 쉽게 자른다는 걸. 그래서요? 뭐 정해라도 기대가지고 봐주기라도 해라 뭐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? 껌 미사님. 회사 운영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. 이럴 때 보면 참 똑같네요. 할아버님이신 차 회장님이라. 청소의 요정. 여느 업체들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는 평 받고 있습니다.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좋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. 그런데 초창기 직원들 중 지금 몇 명이나 남아 있는 줄 아세요? 저 동현 군, 재민 군 해서 고작 셋입니다. 청소 상태 불량, 태도 불량, 근태 불량 직원들 사정 사연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해고 먼저 외치셨죠. 대표님 댁 도우미분들도 마찬가지 이후로 벌써 몇 번째 바뀌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. 회사 내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자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? 잘못 아닙니다. 그치만 잘하고 계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.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. 청결도 마찬가지고요.